라면 먹고 오갈래? 라면 먹고 오갈래? 안녕하세요. 면도입니다. 아 이거 약간 어색했죠? 연예인 같았어. 그치? 홍대 연예인이 완전 다 됐다고. 홍대에서 막 이러고 다닌다며. 어? 나 이러고 다니고. 나는 이제 알아볼까봐. 가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.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? 연예인 같지 않게 한 번 자기소개 해봐. 안녕. 난 면도라고 해. 어. 나는 쇼미5의 실질적인 주인공이고. 어. 한국의 데뷔 열풍을 가져온 사람이지. 어 오케이. 잘 부탁해. 오우 잘했어. 이렇게 오우. 이렇게 가는 거야. 이렇게 가는 거야. 너가 둘 대. 쇼미더머니6 너 나가겠지만. 쇼미더머니6 너 나가겠지만. 아 나가? 나가는 거야? 어 나가 나가 나가. 오빠 얘 랩네임이 무슨 면도야 얘네. 진짜. 너무 궁금했어. 내가 랩을 어떻게 할까. 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. 너는 맥심지만 부자취 피해. 또 다발 가고. 난하듯이 에리톤. 계속 틀렸어. keep out the light. live in the way we like. 면발을 탱탱하게 해주기 위해서. 이렇게 끓을 때. 이렇게 계속. 차가운 공기에 이렇게 노추를 시켜줘. 어 맞아 나도 그거 봤어 프로그램에서. 원이라면 어때? 원이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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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이라면. 그랬으면 너 인스타그램 팔로우 막. 원밀리니언 했을 거야. 면도의 별명이 만두예요. 아니 근데 이미 면도가 별명인데 사실 거기에 또 별명을 붙일 필요가 있나. 근데 귀엽게 생겼잖아 만두. 그치. 끝이 않아? 응. 귀엽네. 응. 숨겨주지. 아 벌써 다 불었네. 어우 씨. 만두가 타버린 것 같은데. 아유. 근데 원래 중국 음식이 이래. 아 원래 그래? 처음 듣는 소리. 정말 정말. 이제. 이렇게. 만두도 잘 익어가고 있고. 내가 원이라면. 그런. 화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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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. 화룡. 점점. 점점. 어. 화룡. 점점. 응. 아 바로 우유를. 우유를. 우유? 응. 우유? 응.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왜 우유를 넣어 근데. 야. 우유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. 면이 더 탱탱해져 이러면. 아니. 라면 안 먹어. 사실 내가 오늘 라면의 비주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. 나도 알지 내가 원이라면 내가 원이라면 완성 괜찮아요 맛있어요 입맛은 한번 보자 나쁘지 않은데 입맛은 더 좋지 뭐라고 해야 되지? 조지 워싱턴은 맞지? 아니 뭐 이렇게 버벅대해 실제로 미국 사는 사람들이 원래 중간중간에 어 되게 많이 해 내가 원이라면 먹으면서 가망의 냄새를 들으면서 랩을 하고 또 뭐 할까 그 정도 하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나는데? 힘들다 가만히 있어 가사 가사 랩이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